집행관 집행관 제라툴과 그의 형제들이 가까이에 있어 하지만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까 두려워 즉시 이 지역을 조사하여 암흑기사단이 저우에게 휩쓸리기 전에 찾아내야 하오 듣고 있어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전투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어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물론이 하둔을 위한 나는 전투에 목마라 듣고 있어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듣고 있어 물론이요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듣고 있어 아둔을 위한 물론이요 타라칼라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타라칼라 물론이요 아둔을 위한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전투가 날 부른다 무슨 일이요 집행관 물론이요 타라칼라 타라칼라 듣고 있어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대기 무슨 일이요 집행관 대기 전투가 날 부른다 다 오가라 살벌이 나는 전투에 목마라 그대의 뜻은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물론이요 아둔을 위하여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타라칼라 아둔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물론이요 강력만 내리십시오 그대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아둔을 위하여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듣고 있소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듣고 있소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듣고 있소 무슨 일이오, 집행관?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저 소리 틀렸어! 공명만 내리십시오!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의 뜻은?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물론이오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물론이오 이스라엘! 이동해야 해! 공명만 내리십시오! 주의하우스! 내의 뜻은?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듣고 있소! 자 가자! 한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한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한바탕 놀아볼게! 한바탕 놀아볼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전투가 날 부른다! 가시의 뜻을 받더라! 이스라엘! 가시의 뜻을 받더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둔을 위하여 가오가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둔을 위하여 가오가라! 가시의 뜻을 받더라! 아둔을 위하여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무슨 일이여? 집행관! 지하우스! 송신 바람! 지하우스! 무슨 일이여? 집행관! 타라칼라!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방금 뭐지? 물론이요!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이스라엄 2 듣고 있어!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이스라엄 2 듣고 있어! 타라칼라! 물론이요!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물론이요! 사령관님, 대기 좀 자, 가자, 가자 좋았어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응원 내십시오 강바탕 놀아볼까? 듣고 있어 그대의 뜻은 물론이오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오 아들을 위하여 타락하라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가? 듣고 있어 이루어지리라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가시의 뜻을 받들어 가 오가라 아들을 위하여 병에란 나를 인도하리라 무슨 일이냐, 집행관 무슨 일이냐, 집행관 투전 중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타락하라 아들을 위하여 타락하라 물론이오 아들을 위하여 타락하라 물론이오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내가 필요한가 목숨을 위하여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의 뜻은 숨진가람 실행 좀 나가쑤 듣고 있어 무슨 일이여, 집행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명령들이 좀 알았다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의 뜻은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타락하라 물론이오 아들을 위하여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루어지리라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타락하라 아들을 위하여 타락하라 아들을 위하여 타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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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타락하라 타락하라 그대의 뜻은 네 무슨 일이여, 집행관 영역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죠 사라진다 듣고 있어 사라진다 듣고 있어 관심을 끄셨군요 리두스도 모르게 제가 처리하죠 리두스도 모르게 사라진다 아군 전수들이 투자 중입니다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듣고 있습니다 시끄리오 시끄리오 무슨 일이여, 집행관 유령 작전기시 듣고 있어 타락하라 유령 작전기시 타락하라 듣고 있어 물론이여 이루어진다 아든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아든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여, 집행관 영역 내리시죠 그렇고 말고 사라진다 제가 처리하죠 그렇고 말고 엔진이 사라진다 그럼요 확 풍질러버릴까요?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아든을 위하여 갈숨 날아다 환갑네 암흑의 이단자여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왔네 환갑네 위대한 대사다르여 우릴 저버리지 않을 거라 믿었네 자네는 함께 지내는 시간동안 우리의 가치와 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자네는 예수승의 힘과 더불어 암흑의 힘을 다루는 법까지 함께 배웠지 그렇기에 자네만이 갈라넘어있는 완전함을 찾아낼 수 있었네 하지만 대의회의 오만함이 두렵군 그들이 우리 같은 추방자들을 환영할 리 없으니 자네는 비록 추방자지만 그 선견 지명과 용기만이 군단으로부터 우리 고향을 구할 수 있네 간청한의 제라틀 함께 아이어루카스 비록 그들이 편협하고 무지하게 수세대 동안 자네 일족을 저주했지만 우리 동족을 원할 수 있게 도와주게 오래전 추방당한 이후에도 우리는 고향을 향한 책임을 버리지 않았니 고향을 다시 보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네와 함께 돌아가지 대사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네